안녕하세요 미니벤 전문자 마트원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커튼 베이지 컬러 목베개가 입고가 돼서 대전에 기아자분차 북유성 지점 나와있습니다. 판매대리점이 아닌 지점에 나와있구요 이 지점에는 보시다시피 기아의 전차종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거 보실수가 있구요 자 오늘은 미니벤 전문점 카니발 전문점 아트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초용품 아트원 목베개 그리고 아트포켓 관련해서 커튼 베이지에 장착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선 조수석 장착을 했구요 마찬가지로 2열도 장착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3열에도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는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쿨옵션 4580만원짜리 부가세 포함이구요 판매조건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세들브라운과 달리 커튼 베이지는 약간 휘색빛이 나면서 나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트원에서도 오늘자로 커튼 베이지 칼라가 입고되서 이렇게 장착한 모습을 한번 감아보고 있습니다. 아트원 목베개는 일단은 편리함은 당연한거구요 우리가 대형사고시 수미수고시 승객의 목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안전용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수 같구요 안전편용품 1세대 2세대 3세대에도 가장 많은 인기를 물었던 아트원 목베개 아트원 목베개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카니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소원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북부수성영업소 방문하면서 유튜브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